안녕하세요. 크로스코딩입니다. 저는 AI 이미지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프롬프트 작성에 막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확 날려줄 무료 이미지 생성 사이트와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구글이 선보인 최신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 휘스크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이트는 머리 아픈 프롬프트 입력 없이도 멋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구글 검색창에 WHISK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위에는 안 뜨고 구글 앱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의 휘스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휘스크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랜덤 생성 기능인데요. 주사위 버튼을 누르면 주제, 배경, 스타일에 맞는 각각의 이미지를 랜덤으로 생성해줍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결과 중에서 저는 곰, 공룡, 바다표범을 주제로 선택하고 배경은 바닷가에 있는 놀이공원이고 수채화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직관적인 주제와 배경, 스타일을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줬죠. 공룡을 빼고 여성과 전화기를 추가로 넣은 다음에 다른 장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동산의 인형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형 스타일로 만든 결과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왔고요. 픽셀 스타일, 클레이 아트 스타일로도 만든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꽤나 잘 만들어졌죠? 생성을 초기화하고 왼쪽 상단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화면 캡처 등으로 수집하여 업로드하면 그 이미지를 조합 조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한 어린왕자의 이미지들을 파일 업로드 버튼이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서 조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캡처해놓은 이미지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왕자, 장미, 여우를 찾아놨고요. 그 배경으로는 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눌러줘서 기존 스타일들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안 쓰는 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와 달을 배경으로 여러 스타일을 적용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물로 네 가지 스타일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도시락 스타일, 아주 맛있게 담겨 있죠? 그리고 픽셀 스타일, 그리고 클레이 아트 스타일과 자수로 만든 스타일, 이러한 이미지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천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픽루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구글에 검색해 P-I-C-L-U-M-E-N을 검색하시면 위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런치 앱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뜰 건데요.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란에 피처드든 이미지들을 보시면 상당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서 여러 카테고리별로 선택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탭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탭의 상단에 프롬프트 입력 창이 있고 오른쪽에 모드의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생성하는 이미지의 비율, 전 16대 9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부터는 프롬프트 입력이 필요한데요. 프롬프트를 0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chat.jpt나 다른 생성형 LLM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블랙박스 AI에서 딥시크 R1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블랙박스 AI를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뜨는데요. 우측에 구글 로그인이 있으니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캐나다 서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 딥시크 R1 모델을 선택하시고 영화적인 연출을 넣은 어린왕자의 한 장면을 영어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만들어줘 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 뒤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디벨롭하는 방법에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성한 프롬프트들을 제한이 있는 사이트에 넣게 되면 결과를 모르고 크레딧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제한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구글의 이미지 fx 같은 사이트에 이 프롬프트로 미리 한번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창에서 이미지 fx를 검색하시면 여기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방금 생성한 프롬프트를 여기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미지 구두를 보고 달이 있는데 배경이 사막인 건 좀 이상하죠? 바이오밤나무가 좀 더 거대한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개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롬프트에서 개선 사항을 요청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밤나무에 거대한 느낌이 잘 받았도록 구두를 개선해주고 배경을 우주로 바꿔줘. 이러한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개선을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이미지 fx로 가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이오밤나무의 거대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프롬프트면서 배경이 우주인 상태로 디벨롭을 해줬죠? 그러면 이런 완성된 프롬프트를 가지고 아까의 핑루멘 사이트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전에 생성한 이력들이 있는데요. 이 핑루멘 사이트로 와서 리얼리스틱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핑루멘 사이트는 사실상 무제한인데요. 일단 15장 정도까지는 대기 없이 생성이 되고 그 뒤로는 이런 식으로 대기가 잡히면서 대기 순번이 줄어들면 무제한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모델별로 대기가 좀 다른데요. 아트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막 1000명의 대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850명이 잡혔죠? 이 정도 숫자로 잡혀도 웬만하면 한 2분 내외로 한 3초마다 2, 30명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한 없이 이런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게 광대한 느낌의 바이오밥 나무가 실사로 만들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전에 생성한 프롬프트들도 보시면 어린왕자 느낌으로 만든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뒤에 바이오밥을 강조한 느낌의 프롬프트 그리고 어린왕자를 클로즈업한 구도의 프롬프트를 만든 이미지들이 있고요. 우주 배경에 좀 더 힘을 줘서 표현한 프롬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에 주목을 한 프롬프트를 생성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완성 프롬프트를 활용한 이미지를 핑룸에서 생성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사이트에서도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KREA를 검색하시면 이 KREA AI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량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는 생성에 걸린 시간을 기반으로 얼마나 CPU를 사용했느냐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갤러리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플럭스라는 아주 고퀄리티 이미지가 생성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무료는 플럭스의 좀 가벼운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밭 프롬프트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이미지들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의 노인, 주름 표현, 악세사리 표현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봤고요. 얼굴이 보석으로 된 이런 프롬프트를 요청했는데 보석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러한 이미지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 나비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이런 스팀펑크 느낌의 나비도 만들어주고 죽음을 영상시키는 검은 나비 이미지나 실제 나비 같은 이러한 이미지도 상당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등학생이 삐죽빼죽 크레파스로 손을 잘 못 그린 느낌 이런 것까지도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핑룸에서 썼던 프롬프드들로 이러한 이미지도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 느낌은 크레아의 플럭스 모델 쪽은 좀 더 실제 사진 같은 이미지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핑룸에는 좀 더 밸런스 있는 느낌입니다. 실사 느낌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이런 판타지한 느낌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애기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이런 프롬프트도 있고요. 나비 프롬프트 생성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 크레아에서 제가 이런 식의 고퀄리티 사진들도 생성해줬는데요. 확실히 잘 디벨롭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이미지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참고하는 사이트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 CGDREAM이라고 CGDREAM을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타트 제네레이션 헌법 프리 를 눌러서 구글 로그인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 퀄리티가 압도적임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트도 크레딧을 100개 제공하는데요. 이미지 하나를 생성할 때 적게는 십몇 크레딧, 많게는 이십몇 크레딧이 들어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플럭스 모델의 좀 더 높은 버전의 모델을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고퀄리티의 프롬프트를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전에 크레아나 핑롬앤 같은 사이트에 활용을 하면 확실히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조금 완벽히 카피를 하진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줬죠. 이 사이트의 갤러리에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면 엄청난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세부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프롬프트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로라 기반의 필터일 건데요. 원래 스타일에 대한 필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연기 느낌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건 이 Fumes라는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고퀄리티의 사진이 나오는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의 이미지 생성 방식이 단순 프롬프트 의존이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스타일에 대한 필터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더욱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무료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를 활용한 전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에 소개한 사이트들과 꿀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블랙박스 AI를 활용해 만든 뉴스레터 소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AI 활용 정보와 최신 뉴스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답니다. AI 활용 사이트들이 점점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복잡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외워서 넣어야 했던 프롬프트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퀄리티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조합된 단어들의 조합에 의존했다면 오늘 소개 드린 사이트들은 텍스트 입력이 없이도 혹은 텍스트 입력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직관적인 필터들을 더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미지 생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창작 방식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다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각 서비스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고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